딥싱크 종목별 랭킹 차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종목별로 랭킹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는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60일 동안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추이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데요. 최근에 위닉스가 최근 60일간에 43%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는 테마가 시장에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고 딥싱크에 그러한 종목이 편입이 됐었다 판단이 되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부분이 들어와 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실적 이슈도 있겠지만 중국 쪽과 관련된 소비재와 관련된 이슈가 또 한 차례 최근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딥싱크에서는 약 39%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힐라코리아는 섬유주에 관련해서 또 제장주죠. 이 부분에 대해서 34% 정도. 알테오젠에서는 또 제약바이오가 또 연초에는 또 한 번 또 상승을 했었죠. 이러한 신약 이슈도 강하게 작용했었고 한국 단자와 같은 이런 자동차 부품주, 미미데아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판호 개방 이슈 등이 작용을 했었다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강하게 작용했던 테마들에 있어서 종목들이 각 포트에 안정적으로 편입이 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 대부분 말씀드린 부분이라 특별한 오늘 종목은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